뺏뺏뺏뺏뺏뺏뺏 눈 나올까요? 눈 감 지금 눈 감고 이게 방금 연결이 잠깐 끊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떨리네요 다시 이제 원만 원활한 소통을 한번 달려볼까요 많이 떨려요 이제 경력을 좀 쌓아야 될 것 같네요 말수도 조리 있게 잘 하고 저는 뭔가 팀원들이 있을 때 제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 빨간색? 빨간색 없는데 다들 제 생일 때 뭐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제 생일이 아 입대를 보셨구나 아 입대 정말 아쉬웠죠 더 잘 뛸 수 있었는데 생일날 뭘 가장 먼저 했냐 생일날 뭐 했지? 뭐 했더라? 어제였는데? 생일날 일단은 팀원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없는 주인이 생파도 했다 그 방법이 정말 궁금하네요 이런 걸 보면 되게 쑥스럽네요 천국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팠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누가 1번을 축하해줬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누가 해줬지? 누가 했더라 이 팀원이 누구였지? 상당히 늦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멤버들이 올려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든다 누구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든지 다들 보셨어요? 저도 다 제가 컨펌 해줬거든요 제가 컨펌 해줬거든요 아 맞다 이제 그래 오늘 의상을 모르시는 분도 꽤 있을 테니까 이 의상은 오늘은 이제 정수픽으로 물론 이 위에 외투만 외투만 정수픽으로 받았습니다 형준이의 뽀뽀셀카 형준이의 뽀뽀셀카 지석이 사진 정수 사진 건일이 사진 다양하네요 오드 사진 지석이 사진 지석이 사진 이게 이게 제일 좋은 건가 해피 데스데이 착장 입고 이제 막 빙빙 돌아가는 저도 그게 좀 좋긴 해요 정수형 정수형 사진 중에서는 그 이제 제 머리 이제 뿌리난 머리카락으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아휴 미안해요 늦게 와서 아휴 미안해요 늦게 와서 아휴 아 맞다 이거 이거 이걸 어떻게 했더라 아 이제 이거 해야 되는 아 이걸 일단 불을 한번 혼자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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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버렸다 아휴 다시 주연 생일을 축하해 볼까요? 하루 지난 특별한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me 좀 더 익숙해지도록 저의 생일에 제가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서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생일을 챙겨주고 생일을 받는 게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멤버들한테 축하받았대 뭘 그런 걸 해, 이런 느낌 뭘 그런 걸 해, 이러면서 이제 아유, 그러지 마라, 그냥 제가 그랬었죠 헬로우 들어가세요 깜짝아 진짜 나스켓 너무, 너무 야, 잠깐만 일로 와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북극 사랑하는 북극 다시, 다시, 다시 뭘 다시 해 다시, 다시 뭘 다시 해 학교가 다 꺼졌는데 아, 꺼졌어 주현이 12살이야? 안 돼 나 손가락을 해줬어 그거 이미 다 됐고 봤지? 나 손가락을 해줬어 오우 오우 왜 안 뜨거워? 다 같이 볼까요? 아, 일단 연구 자, 같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북극 생일 축하합니다 처음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밀었어요 촛불을 불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안녕 잘했어 이제 안 쉬게 되네요 든든하다 든든해 아, 이거 혼자 어떻게 해 뭐가? 혼자 어떻게 해 말을 못 하던데 잘해서 빨리 왔어 아니, 그냥 계속 앞에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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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밖에 없었어 오우 지현아 우리가 보고 싶었어? 아, 진짜 저희는 안 됩니다 저희는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팀이다 우리 하나일 때 빛나는 우리는 팀이다 좋은 말 모아 우리 하나일 때 빛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 잘했는데 맞아 우리 다 잘했는데 아니야 준환이까지 다 잘해 아니야, 그럴 리가 없네 그럴 리가 없나? 응 야, 준환이 할 말이 좀 많은 거 같아 아니야 너 지금 내가 그래도 예뻐서는 잘했지 준비해 주셔도 잘하겠어 없었으면 나도 못했을 거야 준환이 오늘 뭐야? 머리 삐죽 저거 귀엽냐 뭐예요?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이후로 위치해 야, 오늘 내일도 이후로 아니야, 끝까지만 해도 없었어 내 거야, 오늘 내 거야, 오늘 빨리 백포인트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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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늘은 내 거야 그래도 오늘 주현이 생일이니까 응 주현이가 단체 인사를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와 이 영광이야 영광해 축하한다 오늘 준비됐지? 권한을 가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딱 이 인사 한번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둘, 셋 히어로 아니, 둘 셋을 해야 돼 아니, 둘 셋을 해야 돼 다시, 다시 둘 셋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늘은 주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신 둘 셋만 해 좀 아, 맞아, 맞아, 맞아 앞에 뭐가 있어도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주현이 생일의 주인공 둘, 셋 히어로 히어로 안녕하세요 엑스 히어로 엑스 히어로 아니, 야 앞에 말아도 뒤에 인사하고 어떤 무슨 영광성이에요? 오늘의 주현이의 생일 오늘의 되게 순환시대 순환시대 순환이대 순환 순환이 순환이 순환이대네 순환이대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순환시대 다들 문학시간에 한 번씩 보냈을 거예요 Happy Birthday, 주현 Yeah 내가, 내가 누를 거야 야, 너 왜 어떻게 난 거 누르냐 주현아 네 주현 씨 이제 스물 한, 스물 한 살이 되셨는데 항상 안 파는 질문이에요 아, 전 솔직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 제 열아홉 살 때 생일이 전 기억이 났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회사에 들어와서 딱 맞이했던 그 열아홉 살 맞아 그, 그 생일날 저희 함께 둘이 데이트했었잖아요 그니까요 몰랐다 그때 건일형이랑 막 막 방탈출라고 맞아 우리 빼고 인생네 컷 찍으라고 맞아 그때 아직 열아홉 살 때? 응 아 18살 때를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야 나 지금 21살이야 이제 왜? 왜라니? 형 22살이야 왜? 아니 되게 너무 빨라 벌써? 형 몇 살이에요? 저 25살이에요 왜요? 형 왜? 왜 권이랑 물어봐? 궁금하잖아 왜? 저는 이제 사실 난 안 물어보고 있었어 나는 26살까지 불과 몇 달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 갑자기? 그때 양꼬치도 먹고 그랬는데 맞아 양꼬치도 먹고 왜 나 안 들어가? 맛있겠다 그때 그때 승민씨는 그쵸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어 그게 그때였나? 저도 그래서 그래서 저도 없었어 아니야 그때 9월이었잖아 그거는 20살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그치 20살이야 너네 20살 때 데뷔했잖아 데뷔 데뷔를 20살 때 했잖아 데뷔를 20살 했고 19살에 19살이었지 응 근데 난 19살을 왜 너랑 같이 하냐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평일이었고 아 주말이었나? 주말이었나? 그리고 우리가 그때 너네가 우리만 숙소 생활하고 너네가 다 주말에 집 가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봤지 오케이 원만 합의 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19살 때 밴드였네 어 밴드였어 그때 같이 밴드였어? 어 진짜 빠르다 진짜 그러니까 자 주말씨 케이크 무슨 맛인지 아 아 아 잠깐만 저 포크 있어요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까먹었네 왜요? 그렇지 할 건 해야지 할 걸 해야지 자 나 하기 싫은데 어 잠시만 야 너가 만든 거야 야 너가 만든 거야 이만 있는 거 먹어 이만 있는 거 먹어 내가 잡고 있을게 간다 자 나 와사비 먹었다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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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비행기만 먼저 해줄게 비행기만 아니야 아니야 비행기 나가는게 나 고개를 젖혀 너 얼굴이 안 볼 정도 젖혀야돼 자 해결해 내가 너무했어 얘들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나 마지막에 할게 으아 아무튼 그럼 그냥 간다 치과감 기분이야 치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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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에 잘 보여야 되니까 나 충치 찌르르는 기분이야 이거 저 입 열면 입에 들어간단 말이야 자 아프면 오른손 어디세요 네 아 오른손은 오른손 공인해 나와 네 덮치시고요 시작 나 볼 땐 아 너 나 기억해 왜 그래 아 야 주영야 잠깐만 우리 저번에 혐진이 안했잖아 너가 이제 여기 앉혀 아직 왜 이렇게 했어 halfway 이제 해야 돼 뭐 찾아왔어 이거 약간 개인이 그거 있으니까 우리 팔에 다 해주자 아니야, 괜찮지? 아니야, 얘 이래서 솔직히 원한단 말이야 자, 갑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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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야, 치과한 기분이지? 놓고, 놓고 하나, 둘, 셋 미안해, 너 다 됐어 나도 못하겠어 형이 진해는 시점 아, 이게 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때? 어, 정기 찬어, 정기 찬어 어, 정기 찬어 너무 쉽지? 정기 찬어, 정기 찬어 너랑 빨리 돌았잖아 바로 지현이 빗니깐 잠깐만, 잠깐만 어디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저, 저 전 우유 일단, 일단 끌 хар treaty 일단 끌고 어디로 가실래요? 저, 저 아, 빈프로 내려다주세요 자, 출발합니다 시작 자, 척력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스트리 스포츠지 날아가겠도록 난길이를 좀 많이 만났어 재밌구만 아, 여기가 왜 내가 더 힘드냐 역시 우리 생일이 제일 힘들어 너도 이거 할래? 아니요 아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 진짜 마지막에 브이너로 내가 다시 바꾸고 끝날 때 갑자기 너가 이렇게 오르타보니까 아 이거 좀 무섭긴 했어요 제가 봐도 좀 무서웠어요 주연이 보고 나 풀버리는데 아 근데 저보다는 준한이가 더 되게 부정은 못하니까? 어 건일이 형 부를 안 했어요? 아니 말고 내가 방금 못했어요 아니 형 안 했어요? 주연이한테 다시 너 어 건일이 형 준한이도 못했어 이거 먹어줘요 그건 좀 선호합니까 근데 나는 그냥 건일이 형 빨리 진짜 못하겠어 진짜 제발 나 진짜 못하겠어 자 그만해 하나 둘 셋 아니 건일이 형 아니 건일이 형 왜 아니에요? 건일이 형 왜 하라고 노래가 하니까 얘가 피해버렸어 자 이번엔 건일이 형만 자기가 시작했으면서 야 너가 시작했다 이거 이런 건 줄 몰랐어 자 이런 건 줄 몰랐어 아니 왕훈이 야 근데 이 형 왜 뽀뽀한거 아니 이 형은 부르르 뽀뽀하여 진짜 뽀뽀 되나? 야 입을 벌려 입을 벌려 아니 아니 형 사실 세상이 다가오는 얘기 숨이 중간에 두니까 어 내가 형준이 왜요? 오케이 정리 정리 아 힘들었다 야 너 빨리 케잌 잘라 놓을게 자 컷팅 시에 짠 잠깐만 내가 브이앱을 보는 건지 치과 치료 영상을 보는 건지 진짜 퀸지 치료하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주현이의 생일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주현아 창작자로서 어때? 어? 창작자로서 어때? 잘못 만든 거 같아 이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 볼 수 없어 난 이런 건 줄 몰랐어 너가 그렇게 했는데 당한 적은 없으니까 그렇지 자 늑대만 먼저 이렇게 한 번에 자를 거야 반 자를 거야 그건 드러내줘 오 바로 드러내줬어 오 이거는 귀 안 떨어져 여기 가운데서 그대로 올려 일단 여기 떼져 이런 끝에 가서 잘라야 돼 그렇지 오 귀여워 아 치석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기술인데 오 잘 됐다 이건 어떻게 내리지? 탁 탁 탁 탁 이걸 이렇게 밑에서 쳐야 돼 그렇지 오 됐다 여러분 이 늑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주현을 이제 형상화시켜 만든 늑대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갑자기 이름이 뭐죠? 영원 빨리 빨리 이름 정해봐 저 지워주세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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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데이 Morning 오답대라 O답대봐 금액이 오답대, 주데 주데 disorder 우리 ㄷ declar 좋아들 주데note 왜 incremental 일단 kin ? 일단 먹지않 ти 제가 배고파야 자 케이크에 결정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Still 뭐야 주연의 소중한 데이 핑크색 stands 궁금한 데이 올 Cry совершенно Claro 너무 다르다 네, 일단 잘라주세요 너 내 옷 안 돼, 조심해라 아, 이거 정수 옷이야? 응 이거 이렇게 잘라야 돼 어? 그거 스테이크가 아니잖아 아니, 스테이크처럼 짤고 싶대 고정할 필요, 오케이 오늘은 주현이 생일,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주현 스테이 주대 오다테 나는 이해하는데 오다테 누가 만들었어? 주현아, 난 네가 주대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 건일이 형 거 네가 주대 있게! 권일이 형 꼬시대기 좋아하니까 무슨 맛이에요? 케이크 막 자, 요거를 이렇게 조금만 칠해줘요 그쵸? 정수력 표정만 진짜 실망이다 방금 약간 기억마다 진짜 실망은 케이크 막 되게 사선으로 잘 자른다, 주현아 주현아, 네가 우리 들어오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졌대 다시 나가면 이제 다시 꺼지는 거야 그런 거야 누가 온 해줄 사람이 필요해 있어줘, 계속 앞에 있어줄게 이렇게 카페이스 요다테 유용하게 쓰고 있대 자, 둘, 둘, 둘 다 먹어보시죠 덜어주셔야죠 아 네 주현이가 선택한 첫 번째 케이크를 받을 사람은 빠르바빵 빠르바빵 다음 생일적인 제가 받겠습니다 빠르바빵 아, 맞네 그러네, 벌써 정해버렸다 벌써 이렇게 하지만 몇 개월 남았지? 몇 개월 남았지? 그냥 부캐 받는 느낌 그래도 네가 제일 안아 이게 뭐하냐 이해를 줘야지, 이게 뭐야 아니, 그니까 지석이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빵을 좋아해가지고 아, 지석이 빵 좋아해 그게 뭐다? 어 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 이걸 바르바빵 좋아해서 빵을 밑에 올리는 거야 그렇지 아니, 이 케이크를 뒤집어 줘 야, 이 케이크를 하는 거는 좀 나, 나 처음 봤어 나, 나 처음 봤어 이 케이크를 좋아해 떨어지면 더 맛있어 룩이다, 야 잘 먹게 다음, 다음 생일 누구죠? 다음 생일이요 다음 생일은 어, 모다떼구나 모다떼 와, 진짜 내가 선지야 어 그니까, 지석이 혼자 떨어져 있고 나머지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자, 6월 생 둘이는 아니, 우리 하나만 주워도 돼 아 6월 생 둘이서 같이 6월 생일 몇 시 잠깐 만원 다 먹어서 어? 우리 다 못 먹어 형준이까지 나눠 먹을게 형준이는 이거 두 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셋이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준이는 근데 케이크 다 먹을 수 있지 그쵸, 이거 한 번 다 먹지 응 다 먹을 생각하고 있던데 그래? 음 맛있다 담백한데? 자, 다음 생일 담백질? 구건일양 양? 야, 야, 머리카락도 담백질을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내가 봤을 때 이주현은 아까 꽃버구기 빨렸어 이게 진짜 무섭다, 이거 그 역대급으로 주현이가 제일 싫어했어 우리 중에 너가 만들었잖아, 아마 와, 진짜 너가 싫어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얘 왜 이렇게 맛있어 너 원래 좋아하는구나 안 들어 야, 우유 맛이 나네 맛있어 아니, 케이크 김 살짝 차가운 게 너무 맛있는데? 계란 맛이 진짜 맛있네 오, 형 되게 맛있어요 밀가루 맛 나고 우유 맛 나고 그러니까 완벽하네 근데 이게 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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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신선한 계란을 썼어 이거 알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신선한 계란을 써야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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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계란을 썼다 그쵸 규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어? 이거는 막 허가 변색될 일이 없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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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되겠니? 응 봐봐 아, 그래? 이거 이거 댓글 보면서 한번 생일이 저거 하나 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재현 씨 네 생일 케이크 맛 어때요? 어, 저 안 먹었어요 아 아 히로버스 이렇게 생각해 줘요 아, 그럼 권일이 형도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 아, 저거 재밌게 해줄까요?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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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기다리됐네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돌아갔구나 초등학교 5학년 뒤절로 안 돼 먹어봐 무슨 맛이야? 안 돼 어, 눈썹 눈썹 너무 좋은데? 주현이한테 주름 아, 이거 어, 이렇게 눈썹 좋아, 좋아 이거 왜 늑대의 어, 이거 살짝 세신 거 같아 늑대야 주현화 시키고 있어요 어, 어, 약해졌는데 갑자기? 야, 순해졌어 보여드려봐봐 안 보이지 않을까? 응 잠깐만, 나 갑자기 성공 났어 뭐예요? 너 생일 때도 치킨 먹었지 그래, 어쩐지 갑자기 기억났어 가온이랑 같이 먹었어 맞지? 또 치킨 먹었지 그래 얘가 먹자 했어 어? 너가 먹자 했잖아 가온이 맨날 아닌 척 한다고 맞아요, 제가 먹자 했습니다 세기니까 한 번 봐준다 어? 아, 너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생일이니까? 형준이가 해준대요 어? 저, 저 새우초밥 새우초밥 아, 싱싱한 새우초밥 싱싱한 새우초밥 싱싱한 새우초밥 싱싱한 새우초밥 싱싱한 새우초밥 갓 잡은 새우초밥 은하이가 내일 낚시 나갈 거야 근데 그 찜새우초밥 있잖아요 그거 생새우초밥? 생새우초밥? 아, 찜거 빨간색깐 찜새우초밥 근데 잡아서 쪄야돼, 그거를 형, 형준이가 대라 구워주나야 돼? 나, 나 줘야 돼? 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잡아와, 형준이가 구워주면 돼 싱싱하게 만든 초밥을 잡아와 잡아와 야, 너 그럼 나랑 진짜로 나중에 한번 가는데? 낚시야 내가 잡아 올게 딴 낚시지 말고 물농도가 좋겠다 새우가 닭도? 닭도새우? 2만원씩 갔나 좋지 물농도가 새우가 있어 닭도새우 안 껐어? 아니, 모드씨 갑자기 뭐 하세요? 졸심 없어가지고 그걸 해서 더 정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리가 됐어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06년생인데 오빠라고 불러 아니면 삼촌이에요 어떻게 생각났어요, 주윤씨? 저는 지금 제가 아, 우리? 내 살 차이죠 내 살 차이 내 살 차이면 삼촌이 맞죠 그렇게 따지면 뭐? 삼촌 원희 삼촌 원희 삼촌 원희 삼촌 박사정 원희 삼촌 아, 우리 조카들 추석 때 저희가 어, 원희랑 영국 다 안 줬어 우리 아, 추석 때 우리 아, 지금 할까? 지금 할까? 아, 지금 할까? 원희랑 그 생각은 어떤지 진짜? 아, 진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까 선물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아직 안 줬어요 아무도 안 해주셨나요? 아, 네, 정말 감사하게도 선물을 준 분이 이제 두 분 계세요 아, 두 분 계세요? 이제 주단 씨 오, 주단이 뭐 줬어요 생일날 먹은 치킨이 아, 생일날 먹은 치킨이 그대로 그대로 그 치킨이에요 생일날 먹은 치킨이 네 거 시킨 거야 이거 준 거 아, 그래? 바로 시킨 거야? 아, 그래? 쿠폰을 줬구나 내가 잘못된 건 그 치킨 거 어, 그래가지고 지석이랑 같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이제 순하게 네, 네 맛있더라고 잘 먹었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 정말 이색적인 생일 선물 하나 받았거든요 아, 근데 정말 뿌듯했어요 그 신발 되게 이름이 특이한데 아, 아니야 아니야 그 좋은 신발을 받았다고 네, 좋은 신발 혹시 그 신고 다닐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플랫폼에서 신고 플랫폼에서 신고 다녔 수 있는 신발인데 사이버 신발 애플 랩스 메이지 슈즈라고 아, 그게 뭔데? 진짜 17강의 힌트 너와 자, 앞으로도 많이 좋은 신발을 받았을 때 아, 제가 네 주현이가 요즘 가끔씩 쉴 때 이렇게 오락을 하는데 거기 이제 오락이 오락이 오락 우리 3초 3초 오락 오락집 가실래 아, 진짜 오락집 우리 조카가 오락하는데 좀 즐기라고 이제 좋은 아이들 하나 쓰셨습니다 신발에 딱 신으니까 되게 세시더라고요 우리 수현이를 위해선 뭘 못해주겠어요 그렇죠 오드가 준비한 선물 있지 않아요? 있어? 이거 줄까? 책 속에서 아니, 그냥 치킨 사주긴 했는데 아직 쿠폰을 안 보냈어요 아, 오케이 이제 오다 입었다 하고 주지 오단대 오다 입었다 오다 입었다 오다 입었다 오 그런 거 좋은데? 입고 오다 입어 야, 오다 주웠다면서 바로 오다 입었다 이런 거 오다 입었다 이런 거 오다가 주워서 입었다 이런 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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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 빠른 빠른 확인 빠른 확인 그래서 약간 선택한 게 We want some cake 생일 기념 너겟 타임 한번 해달래 생일 아, 이건 못 참죠 못 참는데 둘, 셋 내가 생일 내가 생일 내가 생일 내가 생일 내게 생일 ems 몇 명 있었나요? 지석이랑 평tes sollen 못하셨어요 아, 근데 제가 원래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요? 사시고 뭐 맛있는 거를 사달라 했지 네 너무 맛있는 걸 해봤는데 지금 치킨 밖에 안 드셨거든 떡볶이도 넣었어 주연이 까카도 좋아해 저 주연이 생일 선물 고르고 있어요 주연이한테 몇 개 골라보라고 보여줬어요 뭐 보여줬어요?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에요? 주연이만 알려줄 거예요 원래 서프라이즈는 말이죠 생일 당일날 주면 안 돼 그치 사실 오늘도 내가 서프라이즈로 온 거잖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려고 그치 너 그래서 아직도 지성이 선물 안 줬구나? 네 나 그래서 한 줄 안 줬는데 내년을 기다리니까 내년을 내년도 내년도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내년 생일 직전에 주고 그 다음에 당일 날에 주는 거지 왜냐면 그러면 이제 배가 되는 거야 그치? 행복하게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1년 더 미루는 거야 그러면 3개 되지 3배가 4배가 되는 거지 1년 더 미루면 몇 배까지 받아볼 거야? 몇 배까지 받아볼 거야? 한... 만 두 배로 먹을 거야? 만 두 배 그럼 차 사자는 거 아니야? 난 좋다고 생각해 오케이 주연이가 선물로 가져온 게 있잖아요 아... 저희 선물로 가져온 게 있죠 뭐야? 엄청난 겁니다 제가... 엄청난 소식이 있어요 엄청난... 어떤 소식이냐? 아 이거 손님들만 드시면 아 다 같이 다 같이 빨리 두두두두 해주세요 두두두두두두 다 같이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바지름 바지름 두두두두두두두두 파아 두두두두두두두 파아 두두두두두두두 파아 잘 와 목에 하이상 하이상 하이상도 좋았어 목에이요 하하하 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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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얘기하자면 다 같이 이거는 나 혼자 얘기하겠지 제가 제가 데스로 아 오케이 오케이 형의 자 다들 자 다들 이렇게 뭘 마르게 앉아 아 야 근데 뭔지는 안 알려드려야 돼 뭔데 뭔데 설마? 그러니까 먼지는 아 맞춰보지라? 더스트 네? 먼지는 더스트 아니 이제 마를 거잖아 와우 야 이거 좀 참신했어 미스테이머드 참신했던 거 같아 인정 고마워 야 지금 우리 삼촌이 다 와있잖아 진짜 참신한 거였어 와우 오 마이 갓 오케이 바로 저희의 일단 안 돼 진주현 얘기가 됐어 잠깐만 저희의 어? 배 아파요?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요 배수 배수 네 바로바로 저희 이제 팬명 팬덤명 팬덤명이 있어요 박수 여러분 우리는 이름 플릴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이름 맞아요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이에요 너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타로 냅기심 났어 왜이래 하나 둘 셋 빌레 예 우리 빌런즈 빌런즈 빨리 불러 지금 불러 빌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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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빨리해 이거 빨리해 이거 와 이거야? 와 와 진짜 빌런 됐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런즈입니다 여러분들은 빌런즈입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 왕편송이면 빌런즈 왕중인데 굉장히 진짜 우리 근데 왕중이 왕중해 사실 진짜 빌런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정말 장난식으로 말했더니 처음으로 나왔던 그 이름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였나? 흥그림이에요 그렇지 말이 C가 된다는 근데 뭔가 우리가 늘 처음부터 데뷔 초부터 얘기했었던 거여가지고 더 맞아요 정의 가는 거 같아 어 내 예상도 어딨어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악당들이에요 맞아 속마음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빌런즈 찐입니다 리얼리 빌런 어? 발음이 안 되네 빌런 저 빌런 님 구황의 사랑의 님이 저...빌런이에요 당신은 빌런입니다 당신은 빌런입니다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형 더 낮게 해줘 나 그거 트라우마 생긴 마피아입니다 더 낮게 해줘 당신은 당신은 빌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빌런이죠 너무 행복하대요 드디어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생겼어요 이제 인스타에 봐 우리 빌런들 추석 제가 보냈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름 멋있다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 같다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엑스티너리 빌런즈 좋아 좋아 그것까지 붙여버려 엑스티너리 빌런즈 그러네요 그러네요 주현이 생일 다음 날이 이제 빌런 빌런 드릴 생일이네요 외우기 쉽네 아직 아닌가? 9월 9월 13일 맞아? 사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만큼 아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서고 맞아 이게 주현이가 미리 가져온 거예요 포피셜 계정에 올라오는 그날이 여러분들의 생일입니다 맞아요 20살 20살 아니래요 저희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처음으로 생기는 패널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몰라요 그 사람은 밀런 이름으로 저희는 그냥 네 가만히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준곱시민이 내가 이 생일이었으면 빌런? 왜 나보고 말하냐? 넌 너만 받아줄 수 있어 여러분들 혹시 빌런일지도? 싫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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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예요? 빌런 생일이 10월 4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오 천사 한 달만 기다리실래요? 여러분 저거 더 기다리세요 나 너무 좋은데 한 달만 더 여러분 할까요? 그거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건 뭐야? 뭔데? 무슨 짓이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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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다고 나쁜 짓 택시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빌런이 빌런이 아니니까 이름에 충실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많이 빌런이다 그냥 많이 빌런이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고 맞아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가는 거야? 들었죠? 이 시점에서 조용히 빠지죠 이렇게 주현이를 그럼 힘들게 만들게 그럼 내가 먼저 하고 있을게 지금 그럼 우리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엑디즈 마음을 훔쳐간 빌런 저희도 많이 기대돼요 나 빌런이니까 엑디즈 맨날 사진 올려달라고 땡깡 쓸거임 빌런이네요 빌런이네요 빌런 잡아가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폴리스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아 우리 히어로구나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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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삭 비어버렸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친구들이 다 준비된 코너가 있던 것처럼 얼굴이야 너무 많이 붙네 저도 이제 준비된 코너가 다 살짝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어 늑대 얼굴이 자 이름하여 코너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의 키워드 어떤 키워드일지 저도 몰라요 근데 이걸 뽑아서 키워드에 맞는 그림을 제가 설명하는 그림을 딱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랑 한번 뽑아올게요 이거랑 한번 뽑아올게요 이거랑 한번 뽑아올게요 이거랑 한번 뽑아올게요 아 시작하면 되겠죠 응 자 주연이 그림으로 말해요 주연이의 인생영화는 주연이의 인생영화는 자 저의 인생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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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 나의 인생영화 어 어 어 어 어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어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음악에 관련된 영화였어 분명 맞아 운동에 관련된 음악 영화 아 그래 이건 뺄 수 없지 보조 앤 엮 얘넹 에 에 에 에 에 오케이, 그림 나오고 있어요. QC. 이 형 말하십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빈의 피아노 맞아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는 이잖아 행복해 날들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말할 수 있는이 아니라 승민이한테 맡기면 어떻게 세탁이 되겠지? 뭐지? 일단 꽁꽁 불려주세요 너무 막 날아다녀 자 바로 말할 수 없는 시크릿 말할 수 없는 이 영화가 저한테 정말 음악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줬었어요 제가 피아노를 한번 건드려보게 된 계기도 이 영화 때문에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막 들으면서 제가 악보를 잘 읽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막 들으면서 이제 노래가 이렇게 막 멜로디가 뭔지 막 들으면서 이제 막 막 들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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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다 여러분도 한 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반지에게 영화를 아주 추천합니다 봤어요 보셨군요 어디서 자꾸 목소리가 들리네 자 두 번째 주연이의 그림으로 말해요 두 번째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아 이걸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어서 말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 정답 대박 주 자 이겁니다 정답 대박 이 별명 힌트를 주자면 정수 정수가 바로 아 힌트입니다 뭘까요? 정수 쪽파네요 정수는 모르겠는데요 정수가 지어줄 별명이에요 주 대니? 정수가? 정수 형이 저를 자주 이렇게 부르죠 정답 바로 뒤쪽이 쪽파야? 응 쪽파가 너무 큰 거 같아 대파 아니야? 아 이건 대파야? 쪽파 얇은 거 내가 채소랑 안 친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 그냥 저거 그리기 싶었지 얼굴 아니야 그래서 네 저는 주 쪽이라는 별명이 되게 귀엽고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다음 다음 빠르게 지워네 두 번째 3번 이거 참 어렵네요 주연의 그림으로 말해요 최애 패션 아이템 있나요? 있어 있어 있죠 있죠 어떤 거예요? 있죠 있죠 이거 근데 그림이 이렇게 생긴 티셔츠가 있어요 쥐하기가 그라진 티셔츠 이렇게 생긴 티셔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진 않는데 안에 해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대개로 이제 연습을 나오거나 이제 막 이제 이동할 때 이 티를 입고 다니면 이제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이제 한 락커가 된 그런 느낌 해골 티셔츠입니다 다음 두께가 넓네요 당연하죠 아 맞다 댓글을 봐야 되는구나 아 그쵸 저 후리스도 참 좋아하죠 저 네 사시사철 맨날 입는 그 후리스 여름에는 잘 못 입더라고요 이제 초여름까지 입지 않나요? 맞아요 초여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제 한여름이면 좀 힘들 거예요 제가 볼게요 주현님 그림을 말해요 숙소에서 나는 땡땡 담당 담당 그려도 있나요? 진정 아 authent 끝 싱싱 ever 감사합니다. 좋은 키워드를 던져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숙소에서 빌런 담당을. 정답을 그렇게 써놨는데. 그쵸. 혹시나 못 알아볼까 봐. 이거 못 맞힐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잘못 보면 도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둑은 아니고 숙소에서 빌런 담당. 혹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숙소의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숙소의 환경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주연아 그림 잘 그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이거는. 주연이의 그림으로 말해요. 거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거울을 보면서 드는 생각? 평생 거울을 잘 안 보긴 하는데. 거울을 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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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형 잘 못 그린 것 같은데 이게 팔자주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못 돌려서 이게 콧수염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름이 원래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닮았다 이거를 조금 관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늦었지만 이미 지금부터라도 빨리 관리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 팔자주름이 되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나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추석 연휴 때 우리는 6명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7명이서 보냈죠 8명인가 7명이구나 10명이네요 11명이서 17명이 wr5 5명이서 10명이서 동수 형 아버님이 와주셔서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저희 6명이랑 다 같이 7명이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로맨틱하게 제 멤버마다 편지수도 쳐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종수 형 잘 보살피겠습니다 무인도에 간다면 꼭 가져갈 3가지 이거 정말 중요하죠 무인도에 간다 일단은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노트북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걸 돌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나 인터넷선이 필요합니다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노트북 야 빌란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응? 빌런지 여러분들이 빌런들 빌란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 하나 빼 빨리 빨라 하나만 빼 응 그리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빌런들 4개 4개잖아 인터넷선이 빌런분들이요 어? 플랫폼 플랫폼 우리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건가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희 인터넷선은 이제 저희를 이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선입니다 저희 이게 다음 정수형한테 미안하네요 같이 닦고 있는 것 같아 서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아침에 먼저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시 자죠 이거를 저는 몰랐는데 네 이제 저랑 같이 쓰는 방을 같이 쓰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에 굉장히 좋은 발성을 낸다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일어나기 네 네 일단은 아침에 휴대폰을 한번 싹 봅니다 휴대폰을 한번 이제 쓱 보면서 이제 유튜브 이제 유튜브 어 네 동영상 동영상 시청 이게 저희 아침 아침 루틴 점점 그림이 대충 뭐죠? 뭐죠? 핸드폰 맞나요? 핸드폰 맞아요 뭐죠? 저거 앨범 아니에요 저거 어? 예? 사실은 그게 더 큰일이네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희 앨범을 한번씩 봐요 여기 헬로울드 이렇게 믿어드리겠습니다 어? 네 기우세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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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제발 패스 네 그리고 다운 아 가장 탐나는 슈퍼 히어로의 능력 가장 탐이 난다 아 저는 일단은 헐크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어 아 이건 말하고 그리면 안되는구나 그림을 많이 써야되네 하하 아 깨달았잖아 이 오디오가 빌때마다 찾아오는 빰빠빰빰 암빠빠빰 빠밤 약간 멀커드했는데 복근 운동은 안 하나요? 복근이 세트를 해주려고 해요 에이팩 저거 권일이 형이 허리가 엄청 열네 이렇게 이게 뭘까요? 권일이 형이요 권일이 형 너무해 그거 아니야 그 타이어 저는 헐크의 변신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권일이 되게 이제 무대 아래에서는 재밌고 가벼운 이미지로 보일 수 있지만 무대에 딱 올라가는 순간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대망의 이거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번 생일 선물 이거 그림으로 되게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멈췄어 끝까지 그려주세요 네 오디오가 없네 아 댓글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됐네요 아 맞다 댓글 미안해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말을 너무 못했어요 근데 멤버 좀... 혹시 댓글을 읽어드릴까요? 오 오 오디오가 베이커만 하죠 음 짠 짠 짠 자 아 어 오 오 오 어 어 아 네 맞아요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악기랑 노래를 하는 그런 멀티는 괜찮은데 이 크롬은 손이랑 입이랑 맞는데 노래하는 거랑 악기 치는 거랑 손이랑 입을 쓰는 건데 왜 이건 안 되지? 그림하면서 말은 안 되네요 이게 이건 세 개네 볼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응 그치 그치 제가 멀쩡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치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맛있겠다 야 한 입만 치킨? 치즈닝도 좀 뿌려주세요 실화 시즈닝 이렇게 해 시즈닝 치킨 바이 J H 저거 엄지 아니냐는 말이 있거든요 엄지 맞아요 아 저 어느 쪽에 엄지 닭다리 옆에 엄지입니다 J 가꿔볼까요? T 어? 어 거꾸로 그렸구나 네 이렇게 지금까지 네 주연의 생일 키워드를 한번 그려봤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조용히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 뮤지 라이브는 슬슬이 작나?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을 여러분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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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너무 울어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한 명씩 데려 놓을게요 울지마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네 아 잘 그렸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자주 올 수 있는데 혼자서는 혼자서는 아 잘했어 주연히 아 자꾸 이제 막 소리가 들려 오 오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음 응 응 응 응 응 네 인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응 응 응 응 정말 감사하고요 네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 네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광고 같은 거 막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빠이빠이 빌런즈 아 빌런즈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